교회 장로딸, 한지혜 임신 10년 만의 선물, 축복, 사랑, 편스토랑, 남편 믿음, 눈물 후림으로 고통받는 모든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로딸, 크리스천 한지혜님을 소개합니다. 한지혜 2010년 결혼, 한지혜의 친언니 소개로 아름다운 만남 한지혜는 2009년 즈음 성경공부 모임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친한 동생오빠 사이로 왕래를 하다가 급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힐링캠프에서는 친언니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였는데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이상형 남편을 만나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다 사법고시를 3차까지 한 번에 패스한 수제, 평창동의 집을 갖춘 재력가였다. 3박자가 조화로웠다고 속 시원하게 인정했습니다. 힐링캠프에 출연한 한지혜는 남편은 사법고시 1,2,3차 시험을 한 번에 패스한 사람이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한지혜는 남편과 절친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남편은 가장 마음이 잘 맞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남편이라고 말하며 남편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남편 정혁준 검사, 학력,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학사,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현재 제주지검 부부장검사, 키 184cm. 시아버님은 국내 최초로 먹는 샘물을 개발했던 2010년 당시 다이아몬드 샘물 대표였으며, 88올림빅 당시 공식 샘물 공고법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한지혜 커플은 2010년 하와이에서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만 모여 결혼식을 올렸으며, 결혼과 동시에 남편 정혁준 검사와 함께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한지혜 10년 만에 임신, 한지혜님의 10년 만에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미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 멤버. 하미모란 무엇인가? 하미모란 이름은 과거 한혜진이 한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으로 하미모, 사랑한다! 고 말한 것에서 비로 뛰었는데, 멤버 중에는 한지혜, 박지훈, 엄지원, 엄정화, 김성은, 유선 등 많은 여자 연예인 크리스천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평소, 육아 등 멤버들의 대소사를 챙기며, 각 연예인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응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기원자 여러분은 첫사랑과 결혼하셨나요? 첫사랑과 결혼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결혼이 꼭 생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이라 권사님같이 첫사랑과 결혼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라 생일카드, 나의 첫사랑, 나의 마지막사랑,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어서, 아이들의 아빠여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녀는 여러 명의 남성, 여성을 교제한 후 신중하게 결혼을 하게 되죠. 물론 한지혜님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 교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개 연애를 했던 한지혜, 이동건 커플입니다. 두 분이 공개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은 걱정이 됐습니다. 바로 종교 때문이지요. 한지혜님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장로님의 딸이거든요. 반면 이동건님의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서로의 종교에 확신이 있다면 두 분은 연애상단은 되겠지만, 결혼상단은 아닐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깊은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동건 한지혜 커플은 성격 차이로 4년간의 열의를 끝내고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인 아내를 맞으면 3년만 행복하고, 요리 잘하는 아내를 맞으면 30년이 행복하고,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맞으면 영원히 행복하다고, 미혼 구독자님들께서도 예수 잘 믿는 천생 배피를 만나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지혜, 지나긴 기다림의 세월. 오늘의 양식, 누가 보곰 18장 16절.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지혜, 결혼 10년 만에 임신과 남편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지혜가 최근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방송에 출연해, 결혼 10년 만에 임신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전했다. 현재 임신 7개월에 접어든 한지혜는 태명을 반갑이라고 소개하며, 저희 신랑이 반갑다고 반갑이라고 지었다. 10년 만에 아기가 찾아왔다. 11년 차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한지혜, 임신 비하인드 스토리. 한지혜, 엄마의 편지. 택배 박스 안에 편지를 넣어둔 엄마. 딸, 온 식구들이 반갑이를 축복하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 지혜가 엄마에게 잘했던 것처럼 반갑이도 벌써 효도하네. 정서방이 하느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주시겠지요. 하던 그 말에 그동안 많은 위로를 받았고 믿고 기다렸다네.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에 눈물이 나네. 저번에 진미차랑 홍무침 맛있게 먹길래 보내네. 정서방이랑 반갑이랑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며 힘내서 잘 살아보세. 반갑이도 지혜도 보고싶네. 사랑하고 축복하네. 딸. 한지혜의 마음고생. 정서방,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주시겠지요. 전도서 3장 1, 2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정서방의 의젓한 말에 그저 말없이 기다려준 가족들. 그런 가족들 생각에 말을 못 잇는 한지혜.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임신 못하는 딸 가진 엄마 마음. 제 엄마, 내 딸이지만 임신 준비는 잘 하고 있냐. 병원은 가봤느냐. 한약은 먹어봤느냐. 물어보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을까봐.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낸 가족들의 남모를 고충. 그러나 시댁과 남편의 아름다운 기다림. 지혜 엄마, 또 시댁 식구들도 왜 애기 안 갖느냐. 왜 안 낳느냐. 말을 안 하고. 그런 가운데 늘 버팀목이 되어준 고마운 사위. 덤덤하게 늘 같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노력한 남편. 그리고 10년 만에 선물이 찾아왔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한 남편. 그동안 10년을 기다려준 남편, 시댁, 친정.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 엄마, 지혜 부부의 경우 둘 다 문제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치료할 것이 없어서 해결 방법이 없기에 더 힘들었던 가족들. 저는 지혜가 병원에 간 줄 몰랐었거든요. 말 없이 침묵하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한지혜. 지혜는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다 받아도 가족들한테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힘든 건 표현 안 하는 속기쁜 딸 한지혜. 그 누구보다 간절한 딸의 마음을 알았던 엄마의 마음. 정말 부부 둘 다 문제가 없어서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0년 만에 찾아온 아름다운 선물. 지혜 엄마, 갑분, 초음파 사진 자랑. 말로만 임신했다고 듣다가 첫 사진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혜가 보낸 사진에 눈물 나게 좋았던 그때. 뇌 속에 가만히 있어도 이쁜 반갑이. 뭐라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혜 할머니, 지혜가 애기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울었단 게. 혼자만 자녀가 없던 지혜가 늘 신경 쓰였던 할머니. 지혜가 안쓰러워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반가이야 얼른 보자. 지혜야 애기 낳으면 맛있는 미역이랑 좋은 놈 사다가 국끼리 줄게. 다시 한번 한지혜님의 10년 만에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순산을 기원하며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한지혜님과 남편과 귀한 아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